LH가 함께합니다 지난 반세기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온 대한주택공사와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선도해온 한국토지공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나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LH LH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택의 역사입니다 LH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특성 맞춤형 도시개발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을 구축하여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쇠태한 도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LH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시 LH가 다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LH LH는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생활방식에 맞춰 생애단계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의 희망사다리를 놓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지원망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육아, 일자리, 커뮤니티 등 LH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는 따뜻한 주거복지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갑니다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행복한 대한민국 LH가 집 그 이상의 행복을 짓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역사와 함께 경제발전의 터전을 마련해온 LH 정보통신 융복합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 도시기능을 효율화하여 안전과 생활 편의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신도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제도약의 발판이 된 미래형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수출 동북아 글로벌 경제 허브를 구축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혁신형 첨단산업단지, 산업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남북협력 사업까지 미래 국가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LH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이 땅의 희망을 지으며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LH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국민의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땅과 노력이 모두가 살기 좋은 국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한국토지주택공사